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단계 1등급 메이커 이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번에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2008학년도 수능 2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에서 어법상 틀린 것은 문제인데요. 자 1번에 이렇게 에즈의 밑줄이 거져 있는데 에즈의 경우는 접속사로도 쓰이고 전치사로도 쓰입니다. 뒤에 보시면 주어도 나와있고 동사는 이 무브즈라는 이 동사는 사실 자타공존 동사라서 어떻게 쓰여도 괜찮습니다. 뒤쪽에 목저가 나와도 되고요. 이렇게 무브즈베이처럼 이렇게 자동사처럼 쓰여도 상관이 없는 동사인데 어찌됐건 주어 동사가 다 나와있는 형태로 절의 형태가 왔기 때문에 아 접속사로 쓰였구나. 특히 이제 에즈가 접속사로 쓰일 때는 부사저 접속사이기 때문에 요즘의 경향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이 부사저 접속사의 뜻도 물어봤는데요. 요즘은 이 부사저 접속사다라고 하면 부사저 접속사의 여러가지 뜻으로 나누는 종류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것은 아니고요. 뒤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한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뒷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제대로 절의 형태로 접속사 뒤쪽에 쓰인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제대로 쓰인 문장입니다. 자 2번을 보시면 make에 밑줄이 거져 있는데 앞쪽을 보시면 to 부정사인지 또는 to가 전치사라서 이 다른 어떤 동명사로 바꿔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앞에 보시면 all ones have to drop out이라는 형태로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나와있고요. 아 뒤에는 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처럼 수식어 거품이 나와야 되는 자리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구조상으로 그래서 2번도 to make란 형태의 즉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제대로 쓰인 것이 맞습니다. 자 3번을 보시면 much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비교급 있어요. sharper. 이렇게 비교급 앞쪽에 쓰인 비교급 수식어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교급 수식어는 여러분들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much, even, still, a lot, far입니다. 그래서 메사프라는 이름으로 외워두시거나 또는 마세프 여러분들이 뭐 편하신 대로 외워두시되 이 비교급 수식어는 종종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서는 제대로 쓰인 문장이 되어있고요. 4번을 보시면 because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부사적 접속사이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도 뭐뭐이다 라는 형태로 because 이하의 이유가 나와있고요. 뒤에 보시면 one is looking at the past 라는 형태로 이렇게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제대로 쓰인 이 문장이 되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 what인데요. what의 경우는 명사적 접속사로 쓸 때도 있고 관계 대명사로 쓸 때도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름은 구분하실 필요가 없고 형태만 구분하시면 돼요. what의 경우는 명사적 접속사로 쓰이던 관계 대명사로 쓰이던 앞쪽에 명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이 안쪽에 선행사 또는 명사를 포함한 명사적 접속사 또는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명사가 나오면 안 되고 뒤쪽에는 반드시 불완전한 절이 나와야 됩니다. 보시면 여기서는 there are things 라는 명사가 선행사로 나와있죠. 그럼 일단 what이 틀렸구나를 아실 수가 있어요. 선행사가 있고 뒤에 보시면 innocence 얘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전치사고 빼버리시고 I remembered라는 형태로 불완전한 문장이죠. 뒤에 목적어가 사라진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자 보시면 선행사를 가지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즉 선행사를 꾸며주는 관계사이면서 뒤에 불완전한 절이 나오면 위치를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